고장난 제나이저 무선 이어폰을 중고나라에서 구매했습니다. 만원 주고요. 판매자가 상태는 좋은데 배터리만 방전이라 판다고 하길래 바로 점검의 시작! 제나이저 무선 이어폰이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전기 단자로 들어온 5V가 충전기에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충전기 배터리는 충전을 빨기 위해 올라탄 이어폰에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시켜줘야 하는데 하루 종일 틈만 나면 충전을 받고 빨리고 하다가 배터리 수명이 너덜너덜해졌는지 충전이 안 되는 배터리를 발견! 오른쪽 배터리가 방전되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무적의 380도로 배터리? 두 개를 제거! 제거된 곳에 남아있던 잔납을 솔더윅으로 음 맛있다! 구멍을 확보한 다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배터리를 구매! 내가 앞에서 넣는 건 잘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넣는 걸 잘 못해? 무적의 380도로 조져주면서 배터리를 다시 붙여! 갑자기 배터리가 충전되면서 블루투스가 잡히길래 연결 버튼을 눌러봤는데 나이스! 귓구멍에 한번 박아봐야지 사인 살았 assessment! 커버 버튼을 꾸며